2009년 태양산 비나리길 개발에 이어 2015년부터 한국 최초 여행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2019년 신선거를 갔을 때 산중터 곳곳과 입구에 공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 외에도 연꽃 모양의 물을 쏟아내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중국인들. 세계 10대 아름다운 다리에 선정된 다리가 협곡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신선거 입구에서부터 산중터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신선거는 신선이 머물고 있어 신선거라 이름 지어진 중국의 명산이다. 신선이 머무는 산. 웅장한 캐니언 신선거. 이 다리는 여인의 머리 빈여 찌른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과 기술에 감동을 받을 겁니다. 이곳은 산세가 아름다운 바위산 풍광의 잔도를 만들어 쉽게 오를 수 있다. 일반인도 산에 오르면 신선이 되어가는 중국의 명산 신선거. 중국 명산 신선거는 절강성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 이 영상 후반부에 올려드리는 모습 보면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2023년 지금 경악할 만큼 변한 신선거. 이 영상은 신선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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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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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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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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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